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지각쟁이 지각쟁이 파우치 빵빵해 갖고 왔다고요? 쿠션 어디꺼야? 쿠션은 에스티로 납품 아 나 저거 썼었는데 패키지 바뀌었네 그거 라벨이 다를걸? 아 그래? 아예 다른 제품이야? 소프트 글로우 매트래 야 지금 오름이 없어도 이게 최선이야 어키 어키 괜찮죠 감사합니다 많이 보면서 어 마음대로 해 괜찮지? 파우치이나 갖고 왔어? 일단 아이섀도우 소프트 꺼네? 가까이 보여줄래? 이쁘지 않나요? 오 이쁘다 쿠션이 너무 안 잡히네 이거 자주 써? 산지 얼마 안됐지? 아니 근데 너 왜 이렇게 깨끗하게 써? 너 더럽게 써잖아 맞잖아 아니야 이거 나 예외에서 사거려고 당근 당근 이거는 뭐야? 이거? 머리도 이거 바른거야 지금? 응 이거 두개 다 발라? 어 뭘 먼저 발라? 일단 얘를 베이스로 깝니다 응 머리 노버에요 응 여기 보이냐 누래가지구 헤라 것도 발라 발라보겠습니다 이거는 브러쉬네? 예 피카소입니다 이것도 당근에서 샀어요 이거 브러쉬는? 코쉬딩 브러쉬입니다 코쉬딩 이걸로? 여기로? 응 부품명이 없으니까 와 코쉬딩 해봐 코쉬딩이 빡시게 하고 나왔는데? 너 나 해줘 눈 감아봐 불안해 진짜 완전 작은 코로만 들어줄게 뭐 하는거죠? 노래서 그렇다니까 아 불안한데? 이상한데? 이상한데 하고 있는거 같은데? 된거야? 똑같아 똑같애 차이가 없어 이렇게 남은거고 이거 아까 너가 한 블러셔? 헵 블러셔입니다 데이비 러브 펄도마 맞아 제가 최애템이에요 너무 귀여워 패키지가 이런 색이 나와요 한개도 안보인다 그건 뭐야? 섀도우입니다 나 쓸거구요 이것도 당근이야? 아니야 봤다 이거 색깔 글리터 진짜 이쁘다 완전 이쁘다 이거 사이코지만 괜찮아? 거기서 아 이렇게 보이나? 응 애교수 나네? 응 그리고 베이스 섀도우는 로라 메르쉐의 진저 이거 유명한거지 응 저의 베이스 섀도우입니다 너 맨날 똑같은 걸로 화장해? 아니면 바뀌어? 거의 웬만하면 베이스는 똑같지? 응 다음은 하이라이터 이렇게 바르는거야 힌스꺼 그냥 이렇게 발라? 응 거의 안 지워져? 아니 근데 이렇게 하면 밀려나가 코너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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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야지 너는 글렀다 뭐야? 아이라이너? 뭐였지? 헤이다? 유명한 인스타 있는데 이상이 맞는거야 눈밑에다가 바르면 막 그렁그렁해 그렁그렁하다고? 지금 바른거야? 아니 지금 바르지는 않은데 아른아른거려 같은 눈밑이 사세요 너 이거 많이 써? 어 이게 너의 재미야? 네 이제 끝입니다 재미없네 아 이거 어떻게 재미있게 아니 완전 별로라 완전 별로라는데 뭐야 왜 이렇게 이승인거야? 뭐야 왜 이렇게 이승인거야? 아니 그럼 화장 좀 줄여줄게 응 그치? 응 응 네 나 너껄로 찍어볼래 내꺼? 응 개 신기해 아 너 이품 본적 없지? 응 아 너 너무 고정이 안되어있는데? 나는 필터도 오리지널하고 메이크업도 막 그렇게 줄이는거 싫어해 보여 내가? 어 보인다 완전 사기꾼같이 나오지 아니야 원래 리얼리야니까 리얼리 리얼리 나한테도 사기를 치네 화장 다 샀어요? 화장 좀 팔아주세요 진짜? 빠르다 너 지금 10분 됐어 화장 시작한 집 빨리 와 기다려 어 퇴근하셨네요 와 파우치 개귀엽다 아 내 파우치는 너 파우치 별로 안 쪄 다 잔다 진짜 귀엽다 입술 좀 바르자 입술 좀 입술 뭐 갖고 왔어? 이거랑 이름이 뭐예요? 몰라 되게 누드누드하네 아 이거 오버립 얘는 뭐예요? 완전 나 찰떡 립이야 근데 이거 진짜 몇년째 쓰고 있어요 그니까 아무것도 안보이네 진짜? 쓰여있는게 없네 정보가 없어요 이건 정보가 없네 아 고을 귀엽다 이거 행동에서 안잡혀 어 됐어 됐어 행동도 됐나요 오버립? 네 나도 저런거 있는데 저거 바르면 입술이 너무 뭐라고 해야되지? 각질 오지도록 아 맞아 그래서 난 안했어 짠 오 야 잘 어울린다 나의 최애 립입니다 반지 좀 끼자 야 하나 훔쳐 하나 훔쳐 아무도 몰라 얘만 떨어졌어 아니 가방에 반지를 이렇게 놓고 다니는 사람이 어딨어 아니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 오 핸드크림까지 쿠션은 뭔가요? 제가 건조하기 때문에 촉촉이 나랑 진짜 만대다 난 지성이야? 완전 극지성 나 원래 건성이 아니었거든? 아 그래? 나이 먹어서 그래 너무 건조해 이거는 내가 하나밖에 안 써 얘밖에 안 써 나 얘밖에 안 써 무쌍이여가지고 부어보일 것 같아 얘는 다 쓴 거야? 그래서 얘는 새고가 있지 얘는 통기타의 옷이 야 통기타의 옷이 진짜 추억이다 나도 있어 얘는 왜 여기도 안 껴? 빼기 귀찮아 그리고 얘는 시페테 어디 바른거야? 여기 눈 전체? 전체 얘 아래는 얘 아래는 또 따로 있지 나 이거 진짜 오래된 거야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안 써있어 이날 거야? 더페이스샷 거 나도 이거 썼어 나 이거 거의 중고등학생 초반으로 썼을걸? 단종된 거 아니야? 단종됐을걸? 아직도 있어? 이 모양 자체를 완전 오랜만에 봐 열어봐 아직 있어 이게 끝이야 아껴 써야겠네 그리고 블러셔 두 개 내가 맞춰볼게 섹스어필 땡 오르가즘 진화 맞아 진화 약간 오렌지 우리 언니가 사은품으로 받았는데 자기한테 안 만든다고 클리오 건데 코랄이거든? 근데 펄이 있어서 우와 이쁘다 나 그냥 펄 살짝 펄감 주려고 살짝만 톡톡해 오르가즘 같다 응 그니까 그니까 금색 펄 같은 약간 약간 그 단어를 좋아하는 거 같은데 그냥 약간 이상해 나 이거 화면 한 번만 눌러줘 초점 잡히게 아니 아니 이게 뭐 아 여긴 이건 내가 초점이 그냥 페리페라 와 왜? 왜 이렇게 더러워서 방금 급하게 화장해서 그래 방금 묻어서 롱래쉬야 이거는? 어 잘 안 번져? 무쌍에게 좋은가요? 좋습니다 어떻게 어디가 좋습니까? 응? 당황 너 눈을 보면 되지 와 이쁘다 나 이거 써 이거 진짜 좋은 거 같아 완전 좋아 애교살? 어 살짝 톡톡 살짝만 그러면 너는 이거를 이거를 쓰고 바탕하고 얘로 그냥 가운데에 살짝만 버블 밑인가? 얘도 안 번져 진짜 안 번져 부시지 어 이 정도면 안 나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아 핸드크림 발라서 안 열려 핸드크림 아 이렇게 갈색입니까? 검은색입니다 오 의외다 별로 안 찐해 보이는데 어 이거는 내가 눈썹문신을 했지만 야 너무 몽당겸핀 집에 새 거가 또 있어 어디 거야? 어디 거였지? 고디? 아닌데? 쓰리? 몰라 내가 이거 집에서 알려줄게 새 거 있어 알았어 알았어 그리고 이거는 뷰러 시세이동 추천템을 하나씩 골라봐 추천템? 강추템 나도 골라봐 나는 이거 색깔 한 번만 다시 봐도 돼? 근데 대충 더러운데 더러운데 괜찮아? 아 이거 진짜 오렌지 약간 응 음 지금은 그거 바른 거야? 응 부담 모공이 다 나오기에는 저는 이거요 저는 애교살을 정말 제 목숨처럼 여기기 때문에 반짝반짝하죠? 진짜 부담스러워 안녕 다음에 봐 안녕 안녕 다음에 엉덩이 대박 많이 나온 거야 빵빵 아이씨 고소해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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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달에 봐 애기들 니가 뭔데 애기라고 해 뭘 니가 뭔데 애기라고 하려고 안녕 아이씨 끝